안녕하세요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입니다 오늘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국민 합병 그만 도두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어제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저지른 기부금품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등 6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검찰이 더 쉬운 혐의를 소명한다면서 민주당 내 당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SNS를 통해 연일 감성을 팔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중증 침해를 앓고 있었던 기로원 할머니 관련 영상 숙건을 연달아 올리고요 할머니의 평화인권 운동가로서의 당당한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수입이 한정적인 윤미향 의원 가족의 거액의 딸 유학비나 아파트 구입비를 둘러싼 의혹 또 윤미향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등은 출처가 소명되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 발표에 매우 엄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국민은 이조차도 실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기소된 혐의마저 부정하고 또다시 유구하신 할머니까지 들먹이면서 감성파리에 나선 유니원은 수치심을 알지 못하는 DNA를 가진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유안부 할머니를 여론회까지 이용하는 행태를 국민은 지켜봐야 합니까 자신이 패악을 들춰내는 일이 역사가 뒤바뀌는 것처럼 매도하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이쯤 되면 우원직을 사퇴하고 평생을 참회의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를 파내 여전히 후한 무취의 끝판왕답게 최소한의 양심조차 저버리고 절반의 혐의만 적용될 듯한 너그러운 불구속 기소에 항병까지 하는 유니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을 욕보이고 국민을 우롱하고 또다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웬만하면 여당 편에 서서 판단했을 검찰에서조차 기소 판단을 할 정도라면 적어도 훨씬 부끄러운 범죄 행위들이 넘쳐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심으로는 다행이라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은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기소 처분을 내렸어야만 했고 국회는 반드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어야 다시금 이 땅에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원의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원 이사장의 신분으로 국민의 기부금과 혈세로 마련된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인면수심 인간의 가증을 벗겨내서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뿐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원커녕 다시금 국민을 속이려 하고 우롱하는 그런 윤희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민주당 내 당직을 사퇴할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여전히 의원의 신분으로 국민의 혈세로 배를 채우며 많은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는 윤희원으로 인해 합병으로 알아놓은 국민과 올고든 시민단체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정입학, 특혜로 인한 군 미복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불공정 행위 정의원을 가장하여 정의를 축소해버린 윤미향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에 이어진 성추행 사건 등 지금 나라는 가관이 아닙니다 수차례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내려준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거 적폐가 무색할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는 신적폐의 양상으로 썩은 악취가 국민의 심장을 갉아먹고 이 땅의 정의는 기대할 수 없게 된 책임은 비단 윤희원 책임만이 아닌 내 편이라는 이유로 품에 감싸고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와 정부에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으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조차 참으로 뻔뻔하고 역협기까지 한 윤미향 정의원 사태만큼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청념을 당당히 여기고 삽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거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희원이 평화인권운동가로서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꿈꿨던 사람이라면 우원직을 욕심내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전한 국민 기부금, 혈세로 지원한 정부 보조금 등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끌어들인 순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개인이 사용하였다면 분명 부끄러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푸른 시절의 삶을 일본군에게 유린당하고 처절한 절규 끝에 국민의 위로를 얻은 작은 보상까지도 철면 피해 살이사유에게 철저히 기망당한 위안부 할머니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전국민 공개 재판을 통한 철저한 법의 심판을 간절히 고대할 것입니다 민주당 내 당직을 다 사퇴하면서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투쟁을 해야 할 사람이 세금 축내면서 국회에 있다는 것을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 정권의 비호 아래 국회의원 배치 달고 6개월이나 넘는 시간까지도 벌어준 그 점을 다행이라 여기고 이제 그만 감성팔이나 물타기로 국민 합병 도두지 마시고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자진 사퇴가 정의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참회이며 국민께 스스로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씻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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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